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형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주춤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선수 하루하루 지날수록 겨울에 문턱이 들어섰는데요 박민수 선수와의 신장 차이를 이용한 포스트업 공격을 시도했는데 네 어우 박민수 2점 슛 성공합니다 박민수 이번에도 몸이 더욱 좋아지는 것 같아요 김민섭 성공했습니다 박민수는 뭐 일당백이지 어우 박민수 하도현 자 앤드원 박민수 안 들어갔습니다 자 리바운드 과정 박민수 그리고 왼쪽 박민수 아 좋은 패스 황덕원 원앤덩크까지 찍어내립니다 안 들어갔고요 자 리바운드 남궁준수 외곽 빠르게 박래훈 박래훈 이번 경기 두 번째 2점 아 지금 휘슬 소리를 조금 헷갈렸고요 박민수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자 벌써 10득점점 하도현 안쪽으로 선택 좋습니다 편하게 올라갔습니다 올라왔고 하도현 파고되면서 하도현 자 재차 리바운드 이후에 하도현이 이 경기를 결국 끝냈습니다 결승전에 진출을 했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아프리카프릭스와 포윈의 4강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전عبة 예술 예술 이런링 예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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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술